코로나 이후 전성기를 맞이했던 반도체 업종이 수요 둔화와 재고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가 연일 신저가를 갈아치우자,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도 연일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윤해림 기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거래에 대비 0.56% 오른 5만 4천 2백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5만 3천 5백 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최저가를 연일 갈아치운 삼성전자는 이달에만 7.19%, 올초 대비 무려 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달 17거래일 중 14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약 1조 6천 100억 원을 내답한 것이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돌파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강도의 금리 인상이 이어져 증시의 개선세가 보이지 않자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 21곳 중 이달 투자 의견이나 적정 주가를 변경한 곳은 15곳입니다. 3개월 이내 기준으로 증권사가 제시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 평균은 7만 8,619원으로 최저 7만 원, 최고 9만 원까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들은 상반기에만 해도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보람과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는 21.9%, 주당 순이익은 23.9%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주가와 목표 주가 간 괴리감이 여전히 크고 투자 의견은 모든 증권사에서 매수를 제시하고 있어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오디션